1. 성경책 새학기 맞이 온가족 기도회를 함께하는 방법 1. 성경책을 준비해요 2. 온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3. 이제 영상 속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해요 새학기 맞이 온가족 기도회 둘째 주의 첫째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온 가정이 하나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생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다윗이 쓴 10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하셨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과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로부터 늘 도망다녀야 했었고 또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고배를 넘기며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말씀도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중에 쓰여졌던 10편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우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학교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매일매일 학교 가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저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행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항상 여우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항상이라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혹은 또 기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었을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름부심을 받기 전 양을 치던 목동의 시절에서도 다윗의 삶 속에 매일매일 만나왔던 하나님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만난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던 하나님 마음의 하판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친구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삶에는 꼭 있어야 해요 동행의 삶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숙제도 많고 너무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학기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많겠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전도사님의 모습처럼 아 학교 가기 싫다 이런 모습이 아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동행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만나지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서 가정의 모습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해요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